자기 유익을 구하는 시험 장세기 십삼장 구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당신 앞에는 매력적이고 호화로운 전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당신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선택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시험하는 장소에 두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일 당신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기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선택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순종함으로 자연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변환시키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권리에 의하여 인도받을 때마다 그 삶은 영적으로 둔화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원수는 죄가 아니라 어설픈 선입니다 이 선은 언제나 최상의 선의 원수입니다 위의 구절의 경우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보입니다 분명 먼저 선택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권리에 따라 선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